첫번째 운동 라인 로우 광배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벤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의자를 고정시켜주신 상태에서 양팔을 벤치에 위치시켜주신 뒤 팔을 번갈아가며 뒤로 당겨주며 광배근에 힘을 주고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동 인클라인 백 익스텐션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벤치 또는 쇼파에 상체를 기대어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교차로 몸에 고정을 시켜주신 뒤 허리에 힘을 준 상태로 상체만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며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운동 덤벨 로우 등 전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제자리에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고정을 해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어 상체를 약 30도 정도 숙여주신 뒤 덤벨 또는 물병을 이용하여 옆구리에 팔을 붙여 뒤로 당겨주시며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운동 케틀벨 원암 로우 등 중앙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한 팔을 벤치 또는 고정이 되어있는 의자에 지지를 해주신 뒤 상체를 숙여 등에 힘을 주신 상태로 옆구리에 팔을 붙여 뒤로 당겨주시며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운동 맨몸 랩풀다운 운동 광배근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 제자리에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숙여 팔을 상체의 각도와 맞게 뻗어주신 뒤 팔을 당기며 팔꿈치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